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김도움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LS전선아시아이고요. 종목 코드는 29640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4월 8일 오후 3시 2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먼저 알아볼 LS전선아시아 기업 브리핑 잠깐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2400억대 중소형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주주가 LS전선 지분율은 꽤 높은 상태입니다. 이 LS전선아시아, LS전선아시아는 아시아를 공약해서 만든 LS전선의 자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주로 매출은 베트남에서 발생을 합니다. 베트남이 97%예요.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3%는 미얀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선, 전선기업이다. 케이블 아시죠? 전선, 전력을 공급할 때도 전선을 쓰고 이제 통신, 통신 케이블, 통신 케이블에도 이제 쓰는 그러한 전선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보시면은 꾸준히 늘고 있는 좋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도 작년에는 잠깐 감소했지만 올해 또 최대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네요. 여기는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배당은 2%대 그래서 LS전선아시아 전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통신과 전력 이렇게 본다면은 통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5G 5G 이거를 설치를 하면서 많은 케이블들이 필요하겠죠. 광케이블 이런 게 이제 LS전선아시아 같은 경우는 베트남 베트남이 주 매출원이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한다면은 수익이 발생을 하겠고 전력 같은 경우에도 이 전력 케이블들 발전소 세울 때 많이 쓰이죠. 발전소 세우면 당연히 전력이 전선 케이블이 있어야 되죠. 그럼 이 발전소들 언제 세우냐 요즘 신재생에너지 밀고 있죠. 신재생에너지 그러면 뭐 풍력 풍력이든 태양열이든 이런 거 발전소를 세운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거 깔면서 케이블도 같이 깔게 되겠죠.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와 5G 둘 다 지금 글로벌 쪽으로 가고 있는 방향이죠. 그래서 베트남도 베트남도 보시면은 최근에 신재생에너지 투자 많이 한다고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투자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제 태양열 이렇게 어 그런 발전소도 많이 하고 있고 풍력도 그 해안 쪽에 이렇게 바람 많이 불고 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사가 어제에 떴더라고요. 그래서 해저 케이블 시장 꽉 잡은 LS전선 LS전선은 이제 LS전선 아시아의 모해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LS전선은 지금 비상장입니다. 비상장이에요. LS전선 아시아는 상장되어 있지만 LS전선은 비상장입니다. LS가 또 따로 있고 LS전선이 따로 있는데 LS전선은 비상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즘 해저 케이블 공급 계약도 맺었다. 그리고 전기차로 전기차까지 영토를 넓힌다고 합니다. 이 LS전선이 이제 이렇게 태양광 태양광 발전소에 케이블을 공급하죠. 해저 케이블도 있죠. 해저 케이블은 해상풍력 발전소 이렇게 세울 때 또 수상태양광 할 때도 이렇게 해저 케이블 들어가고요. 이렇게 됩니다. 베트남 정부가 대규모 신재생 에너지 작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현재 굉장히 또 향후 아주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겠죠. 계속해서 베트남이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LS전선 지금 상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 LS전선 아시아나 LS네트워크스나 약간 이런 쪽에 수급이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LS전선이 최근에 전기차 전기차 쪽을 보고 있다. LS전선에 권선이 들어간다. 구두와이어를 저렴 물질으로 코팅한 부품인데 권선이란 게 자 그러면 이런 게 요런 게 알루미늄 전선도 들어간다. 요게 지금 LS전선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LS전선 아시아도 이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베트남 쪽은 LS전선 아시아가 맡고 있으니까 그러면 똑같이 베트남이 전기차 뭐 이렇게 좀 더 많이 만들고 하면 LS전선 아시아도 충분히 수회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한번 보면 쌍마당 말씀드렸죠. 쌍마당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나서 꾸준하게 천천히 우상에 하고 있는 흐름 근데 가장 중요한 가격대 이 8,000원 이 가격대 오늘도 결국 뚫지를 못했네요. 이렇게 꼬리 이렇게 한번 쏟아서 치고 빠지고 꼬리를 또 달아버렸습니다. 이렇게 꼬리 많이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자꾸 못 들으면 이런 식으로 이날 두 번이나 못 들고 흘러내렸죠. 실망매물 나오면서 그래서 오늘도 떨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좀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양봉 양봉 이렇게 나왔으니까 지금 그리고 이동평등전 같은 경우에도 다 우상향 우상향을 가로키고 있죠. 이 LS전선아시아 같은 경우는 변동폭이 좀 작은 편이죠. 평소 하지만 이렇게 올라갈 때는 화끈하게 27% 이렇게 오를 때도 있습니다. 이 8,000원 8,000원이라는 중요한 가격대만 제대로 뚫어준다면 큰 상승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S전선아시아 지금 8,000원 근데 곧 조만간 뚫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그래도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뚫고뚫고 하다가 빠지곤 했는데 또다시 며칠 만에 이렇게 빠진 지 며칠 만에 바로 또 이렇게 건드리려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강력이 다시 또 8,000원을 터치하는 이 강력이 짧아지게 되면서 조금 더 8,000원 뚫을 수 있는 가능성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곧 뭔가 터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LS전선아시아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 무료추천 종목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추천 종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셔서 여기 상단에 있는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여기에 무료추천 종목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2021 무료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메일같이 올라오는 무료추천 종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7시 40분부터 소장님께서 직접 안내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무료추천 종목 보시기 전에 꼭 주의사항 읽어보시고요. 전일 미국증시를 이렇게 브리핑을 해주십니다. 국내증시도 장전에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브리핑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9시에 시장 개장을 하게 되면 무료추천 종목이 나갑니다. 그래서 BGF 현재가 7000원 기준 매수 매수 신호가 나오고요. 1차 목표가 총절가 이런 식으로 다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두 종목에서 4종목 정도를 무료추천 해드리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추천 매수가 대비 상승이 나오고 수익 실현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그래서 AP투자연구소에서 안내해드리는 무료추천 종목은 모두 초단타로 단기로 진행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한글자막 제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